한 번 산에 가면 그 다음부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. 강타를 한 번 데리고 2박 3일 아주 오래전에 산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쯤은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주 잊지 못할 산에 가면 다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.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조금만 더 하면 돼. 거의 다 왔어. 속으로 욱하면서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강타를 내주고 10만이 형이랑 7이 형이랑 4이서 산에 한 2박 3일 됐는데 막상 중청에서 자고 대청 갔다가 이제 중청에서 잤는데 산장에서 강타가 너무 잘 따라가는 거야 산을 짜증나가지고 골유저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이랑 짜고 이제 설악산에 공룡농산이라고 있어요. 거기가 정말 웬만한 사람들 못 가거든요. 나도 지금 가면 못 갈 거야. 나 10년 전이니까. 그래서 야 공룡농산 한번 타자 그랬대요. 어 좋아요. 얼마나 하면 내가 뭐 2, 3시간 타면 돼. 8시간 걸리거든요.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예뻐요. 정말 설악산에 이렇게 막 외서랑 내서랑 다 보이고 경관이 저쪽 바다도 바로 한 명에 들어오고 이렇게 또 가다가 오면 운해도 보이고 정말 그건 진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물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공룡은 꼭 한번 추천하는데 진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? 조금만 더 하면 돼. 얼마 남았어요? 조금만 더 하면 돼. 8시간 갔는데 애가 이제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더라고. 그리고 이제 오세암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라면 그려 먹으려고 저를 앞에 이제 약수터에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가봤더니 근데 물집 터뜨리고 있더라고. 물집이 한쪽에 한 열 개씩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뭇가지 꺾어다가 또 물집 터뜨려주고 이렇게 대충 저것만 해주고 왔는데 산에 그리고 이제 또 힘들게 내려와가지고 뭐 뭐 아래에서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술 먹는데 그때 자수하더라고. 민족이 형 죽여버리고 싶어. 하시는 거예요. 대한민국 최초 등산 화려일리투리 3월 정지상에서 우승을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2채널